한글자막이 한글자막은 김지혁 한글자막은 김지혁 한글자막은 김지혁 어제 사놨어? 어제 사놨어? 아싸 어제 사놨 벨트 조장했었어 제대로 쓰네 이렇게 하면 안해 손가락 신어? 손가락 신어 보자 이렇게? 응 딴걸래 먹어볼까? 감정이 제일 낫지 않아? 포장아도 그냥 블랙블라티 안 날 것 같고 이렇게? 응 오늘 드디어 로에베 24SS 지진 패션쇼 준비를 마쳤는데요 배고파서 더 먹으면서 할까요? 배고파서 더 먹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수정 중입니다 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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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데 또 더위를 잘 안 타서 땀 진짜 안 흘려 다행이다 여름형이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을 좋아해요 생일날 비 안 오는 게 진짜 좋은데 비가 항상 왔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도착했습니다 긴장돼 손 좀 잡아주세요 긴장돼요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W코리아 국제 여러분 저는 태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로에베 2024년 SLS 패션쇼에 와있는데요 글로버 엠버스도 룩의 첫 패션쇼라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 굉장히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의 패션쇼를 자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治고 잠시 후에 infini ENT undo 고급 너무 많으세요. 아,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핫하다, 여기. 이런 게 핫한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라이브 나올 때 좀 나오더라고요. 이 동술을 본인이 하면서 질 수 있게 됐고 지나갈 때 이게 아, 진짜요? 되게 중요한 무대. 아니,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랑 며칠도 다 반짝반짝거리니까 윤수연만 양이 풀어나왔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렇죠. 네. 입고 싶은 옷들 밖에 있었어요. 바지 안에 꽃이 들어가 있어. 몰랐어. 바지 안에 꽃이 있어. 나한테 정보했어. 아, 나한테 옷을 입을 때. 아, 어, 네. 어지러움이. 너무 재미있어서 물음을 미리 경험 중입니다 첫 미니 앨범, 롤웨어 앨범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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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파리에 왔을 때 지금 가방이 오에베 가방에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2년이 많던 직업만으로 가마시고 굉장히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한 지금까지 오에베 나는 트렌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잘 바라내봤습니다 지금 분장은 NCT라는 저의 그룹 안의 정체성을 위해서 좀 더 NCT만의 무대 라던가 NCT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선정본 지금의 그 일을 선언시하고 있습니다 Hi WWE 저는 NCT의 태용이고요 이번 루에베 액션쇼에 함께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루에베 2024년 BTS 많은 하실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루에베 와 너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고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기분이 너무 새로워요 마음 한편이 뭔가 징하네요 마무리도 잘하고 오늘 애프터 파트 잘 다녀오겠습니다 esse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ий